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인천 부평구 을 박선원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미국 내의 한반도 및 북한 문제 전문가 수미테리 사건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요새 한미동맹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합니다. 그 좋은 한미동맹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바이든 정권 사이에 소설책에나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그토록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공개된 수미테리 씨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보면 수미테리가 FBI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23년 6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도청 감청 의혹이 폭로된 2023년 4월로부터 단 두 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미테리를 지난 10년 동안 감시하던 FBI가 하필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실 감청 의혹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사건을 한미 간에 충분히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그렇게 좋다고 하는 한미동맹이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터져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전문적인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정말 지나가는 속아웃을 일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이나 문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6개항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 2.4개항이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20개항이 기소되었습니다. 1년간 20개항이 기소되는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황당한 정보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비전문가 운운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동안 발생한 사건이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 임기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며 13년 전 공직을 떠난 민간인 수미테리의 기밀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해당법 등록 절차 미준수로 기소한 것이다 라고 갑자기 조금 전에 추가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국정원 측에서 정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황급히 수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소장 맨 앞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정보를 한국정보관에 제공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사건이 아님을 미 법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영어 실력 또한 엉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은 1년 만에 20개 항해 미 법무부의 기소를 당할 수 있게 활동을 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실무자들에게 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지시 없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감찰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안보실부터 국가정보원 지휘부까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세계에는 영원한 적국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유일 동맹입니다. 그렇기에 미 국무장관 블링컨의 내부 회의 자료를 비밀에 빼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겠죠. 이것은 국가정보원 지휘부가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하여 발생한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스파이의 집합소라고 할 만큼 각국의 치열한 정보전이 전개되고 있는 현장이고 미국의 방첩 당국도 수미테리어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스파이들을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외교관 여권을 가진 정식 정보관이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4월 폭로된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나온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 정보당국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보와 정보 모든 것에 대한 참사가 하루가 멀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연 지난 1년 동안 얼만큼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이 취약해졌을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전정부 책임 의논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정보기관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도 모두 주시하고 모니터링하지만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이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정부 탓하며 들고 나온 윤석열 정권 아마추어 정권의 수준을 넘어서 더 이상 집권해서는 안 될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향후 정보위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다룰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플레이할 생각하지 말고 1년 만에 20개 항해 위법사항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고로잡으십시오. 한편 수미테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정부를 위한 정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 적국만이 간첩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행법의 간첩죄를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겠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하여 우리의 안보, 우리의 정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업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미테리 사건의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섣불리 언론 보도형으로 대통령실 입맞추기 위해서 감찰해서 무고한 직원을 희생시키고 불리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